자 일단은 여기 봐봐 영어가 수능 절대평가 역사상 가장 어렵게 나왔어요 사실 절대평가 역사상은 아니고 수능 역사상 가장 적은 1등급 인원이 찍혔지 왜냐하면 상평은 1등급이 4%가 정해져 있잖아 근데 이번에는 지금 뭐 한 잘 나와야 2% 정도 뜰 것 같은데 1등급이 이게 뭐 지금 국어랑 수학이랑 다 싸대기 천 시험이잖아 이번에 그치? 문제가 뭘까? 근데 이제 재밌는 건 선생님이 요거 하고 두 문항 풀이를 할텐데 수업 때 요번에 3월 이후에 빈칸 어휘 문장 찾아 그 교재에서 그리고 프린트 4주 동안 6평 보기 직전에 수업했던 그 프린트 내용들 있지 컨스텔라? 그 내용에서 내가 했던 말하고 한마디라도 틀린 거가 있으면 지금까지 낸 돈 다 환불 받아가도 받아가도 받아가셔도 돼요 달라고 그래 다 전부 다 한마디도 다른 얘기가 안 나왔어 그냥 완전 다 똑같이 나왔어 포맷 심지어 뭐 단어, 답의 근거, 형태, 선지 정리하는 것까지 완전 다 똑같이 나왔어요 그래서 지금 여기도 말도 안 되게 1등급이 지금 보니까 학교별로 한 자릿수더만 한 자리 뭐 선덕구 6명 또 아까 어디? 거기는 뭐 5명 그리고 지금 대치 쪽에도 보니까 뭐 어디 적은 데가 4명 뭐 12명, 13명 막 이러더니 난리도 아니던데 근데 1등급이 나와 그래서 치면 점수가 올라서 그리고 이제 니네는 알지 지금 저기 왜 등치 크네 내가 왜 맨날 존다고 뭐라고 했던 애 있잖아 맨 지금도 맨 뒤에 앉아있는데 저 친구가 4, 5, 고2 때 왔다 갔다 했는데 지금 이번에 76점? 이렇게 맞았더라고 근데 76점이 리스닝을 3개 틀려서 76점이야 리스닝은 수업 때 안 하잖아 나랑 수업 때 했던 독해 파트는 점수대가 그러니까 80점이 훨씬 넘어간다는 소리야 이렇게 어려웠던 시험에서 완전히 영어 그냥 핵 완전 노베였는데 그냥 시키는 대로 하면 돼 근데 말했잖아요 쟤는 내가 기대주라고 저런 애들이 점수가 잘 나온 경우가 많다고 아무것도 안 하고 노베이스였는데 갑자기 정신 차려서 단어 외우고 수업만 제대로 들으면 내 수업 점수가 올라 5, 6등급이 1등급을 찍히니까 그래서 이번에 지금 보시면 골때리게 우리 애들이 문제 풀어놓은 걸 보니까 빈칸 추론 파트가 정답률이 엄청 높더라고 이번에 빈칸 추론이 어려웠잖아요 근데 우리 애들이 빈칸 추론이 정답률이 엄청 높아 오히려 애들이 주제 파트에서 좀 틀렸다던가 뒷부분 막 장문 틀리고 이렇게 해온 애들이 있던데 수업했던 파트들은 정답률이 엄청 높더라고 수업 때 했던 말에서 한마디도 벗어나는 게 없습니다 그냥 그거 하시면 그냥 이번에 안정 1등급 뜨는 거였어요 간단하게 몇 가지를 얘기를 해볼게 이제 너무너무 중요한 시험이라 그리고 애들이 질문 많이 하는 게 선생님 이번에 진짜 완전히 수능이 헬이었는데 6평이 수능은 쉬워지지 않을까요? 쉬워지기 힘들 것 같은데 이거를 이렇게 한번 볼까? 그냥 아 이럴 것 같다 뭐 무슨 무당도 아니고 그런 거 어떻게 알아? 몰라 나도 근데 데이터라는 게 존재하잖아 그러면 네가 언론에서 하는 얘기라던가 아니면 사람들이 이렇다 카더라 그런 말 듣지 마시고 이거를 한 번만 생각을 해봐 자 봐봐요 올해 니네한테 진짜 이게 큰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특히나 수시로 대학을 갈 애들은 최저를 올해는 정말 맞추기가 힘들어요 이번에 지금 점수 때 봐서 알겠지만 현역 애들이 1등급 턱걸이로 뭐 국어랑 수학이랑 탐구를 1등급 턱걸이 찍었던 애들이 다 주저앉았잖아 지금 거의 다 2, 3으로 근데 영어는 얘들아 어 아직 모르니까 일단 뭐 현재 사이트들에서 집계 나온 것만 대충 2%라고 한번 해볼게 2%라고 하면 이 중에 현역은 얼마나 돼? 뭐 한 많이 잡으면 40%? 다 나머지는 N수생들이잖아 그치? 근데 문제는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 왜 이게 쉬워지기가 힘드냐면 차라리 9평이 정말 어렵잖아 그러면 수능이 쉬워질 수 있어 근데 지금은 6평이 너무 어렵다라는 여론이 강해 사실 어렵지 않아 보면 알아 무슨 말인지 진짜 그냥 토시 하나 안 바꾸고 수업도 했던 거 그대로 다 나왔어요 근데 이 6평이 너무 어렵다고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9평은 어차피 주 문제를 내는 집단이 교수가 아니라 교사분들이 주관을 많이 해요 실제로 그래서 이 문제는 난이도 조절령이야 애들 형태에 따라서 봐봐 국가에서는 영어가 1등급이라는 게 그냥 무조건 1등급을 많이 만들어야지 이런 게 아니잖아 자기들이 잡고 있는 수치가 있을 거 아니야 그치? 보통 6.5 정도 나왔을 때 시험 어렵다 잘못 냈다 쉬웠다 이런 얘기들이 없어 6.5에서 7.5 사이 왔다 갔다 하면 그냥 그거에 대해서 다 괜찮다 시험 잘 낸 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 이 밑으로 가면 너무 어려웠다 이 위로 가면 너무 쉬웠다 이렇게 말들이 많아지고 근데 지금 2%라고 한번 해보시고 대충 거의 한 1점 뭐 이게 만약에 한 2.4%만 찍힌다고 해도 한 대략 한 1.4% 정도는 재수생 차지겠죠? 안타깝지만 어 이거보다 조금 떨어진다고 해도 1%가 넘어가요 근데 6월 9월 수능이 인원이 어떻게 되냐면 이거는 아마 이렇게 될 거야 6평 때 15년 만에 재수생 인원이 최다치를 찍었대 근데 수능 끝나면 니네 기사 어떻게 나올 거냐면 당군 이래로 재수생이 최고로 많아졌습니다 아 올해 기사 그렇게 뜰걸? 봐봐 작년에도 내가 했던 말 그대로 똑같이 나왔어가지고 그러면 계산을 어떻게 하면 되냐면 작년, 재작년, 그 전년도에도 지금처럼 막 의대 입이 터져가지고 재수생이 미어 터지는 해가 아닐 때 조차도 6평 인원의 곱하기 2였어 밑에 완전 허수 노백 빼면 거의 곱하기 2가 실제 N수생 인원이었어 그럼 이번에는 어떻게 돼? 이것보다 더 늘어나겠지 허수 아닌 애들 빼고 허수 있는 애들 빼고 나면 이것보다 더 늘면 늘지 줄어들진 않아 얘들아 계산해봐 여기서 단순히 이 시험이 난이도를 똑같이 유지만 한다고 쳐도 어? 유지만 한다고 쳐도 여기에 그냥 단순하게 계산해보자 지금 뭐 숫자까지 넣고 계산할 수 없으니까 곱하기 2만 쳐도 2.8%야 그치? 대략 3% 가까이 나와 현역 애들은 그대로 있니? 현역도 공부해서 점수가 계속 오르거든 현역을 지금 한 1%대 잡았다고 하면 여기도 2% 이상은 똑같은 시험 난이도로 2% 이상은 1등급이 떠 그러면 이거 계산했을 때 보통 어떻게 돼? 5% 가까이 육박하고 재수생도 이 애들이 그대로 점수가 나오진 않을 거 아니야 또 올라가는 애들 뜰 테니까 그러면 같은 난이도로 잡혀도 시험이 5% 중반은 넘어가 난이도 똑같이 잡아도 그리고 올해 지금 모든 게 상상을 초월하잖아 다 예상치 다 깨고 있어요 재수생 인구 수가 예상치를 다 깨고 있어 내가 지금 뭐 촬영 중이니까 말하기가 좀 그래서 어? 대치해서 가장 잘 되는 재수학원이 인원 얘기해도 되나? 거기서 잡고 있었던 올해 재수생 재종반 인원이 지금 현재 여름에 800명이었어 이 정도 채우면 되겠다 올해 의대 입시도 이것도 있으니까 800명을 얘기를 했거든? 근데 지금 거의 3,000장이 들어왔어 이 재수학원은 재수학원만 겁나 오래 한 학원이야 예측 당연히 거기에 맞춰서 돈을 벌어야 될 거 아니야 재수학원도 이걸 돈 버니까 근데 얘네가 잡은 게 어? 올해 노다지네 잡은 게 800장이었다고 근데 이게 지금 3,000장으로 늘어난 거야 현재 지금 반수생 들어오지도 않았잖아 야 니네 선배들 아직 지금 시험 기간이에요 아직 본게임 시작도 안 했어 더 들어오는데 지금 자리가 없어요 와 뭔 생각 들어? 쟤 핫됐네? 그래요? 아니야 점수는 정말 받기 힘들 겁니다 그냥 정말 현실적인 상황을 볼 수 있어야 돼 그래야지 네가 헛소리 안 하고 최저 광탈해가지고 아 씨 망했네 이런 얘기 안 나오니까 올해는 육광탈 정말 많습니다 이건 뭐 안 봐도 비디오라 육광탈 개많아요 하나만 좀 무식한 예를 들어볼까? 예를 들어서 사업 할인 의뢰가 있다고 해보자 빡세네? 근데 내가 이번에 사업 7이 나왔어 오 잘했네 근데 사업 7인데 대부분 턱걸이야 수학도 턱걸이고 어? 국어도 턱걸이 뭐 2가 나왔고 영어는 뭐 영어는 2가 나왔어 나머지 일일이 찍혔다고 해보자 그럼 7이네? 근데 이거 두 개 다 턱걸이야 점수가 딱 걸려있는 점수대라고 근데 수능 볼 때 되면 탐구 과목은 대부분 한 개가 넘어가면 한 개 이상 틀리면 무조건 4만이면 2가 뜹니다 작년 재작년 데이터를 봐봐 하나 틀리면 3등급이야 3년짜리 하나 틀리면 3등급이 실제로 떴다고 그러니까 등급이 애들이 내가 잘하는 것보다 나보다 더 잘하는 애들 실수 안 하는 애들이 점점 늘어나거든 그래서 등급이 밀려 내가 어설픈 사업 7로 이렇게 걸쳤으면 얘네는 정말 미안한 얘기지만 팩트를 치자면 잘 나와야 9 아니면 10이야 일반적으로 이 실력 가지고 그대로 간다고 치면 그래서 최저를 못 맞춰 그러면 이게 나한테 나쁜 소식이야? 꼭 그렇지는 않아 내가 수시로 대학 갈 거야? 그러면 이번에 최저만 맞추면 대학 붙을 확률이 매우 높아요 최저를 얘들아 100명 뽑는데 180명이 붙었다고 해보자 1차에 그러면 내가 최저를 맞춰도 80명은 떨어지잖아 근데 이번에는 합격할 확률이 압도적으로 높다고 왜? 최저 광탈이 열라 많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반수생은 얘들아 한번 생각해봐 야 이건 얘기가 너무 당연한 거 아니야? 생각을 좀만 해봐 이 6월 재수생들 그렇게 무시하는 게 아니라 6월 재수생들이 엄청난 파괴력을 그렇게 갖지는 않아요 실제로 데이터로 봤을 때 왜냐면 9월 때 들어오는 애들은 어떤 애들이야? 대학을 못 버리는 애들이지 1학길 다니는 거야 이미 대학이 멀쩡해 이미 스카이야 이미 의대야 버리기가 아까워 그래서 못 버리는 애들이고 지금 이 6평 본 애들은 대부분 생재수가 많아 대학을 아예 다 떨어진 애들 아니면 버려도 되는 후진 대학인 애들 자기 기준에서 그러다 보니까 여기는 상대적으로 얘네들보다 점수대가 일반적으로는 높거나 잘했던 애들이 아니야 그래서 반수생 들어오면 재수학원들 빌보드가 싹 다 바뀌어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위에서부터 찍어 눌러 내려오는 거야 그러니까 등급은 대부분 밀려 네가 못한다는 게 아니고 뭐 서울대 수학과 애가 재수를 해 걔 보면 스펙 보면 막 수학 경시대에 다 싹쓸이했어 네가 수학 잘하면 얼마나 잘하는지 모르겠지만 걔보다 수학 잘해? 아니잖아 그럼 걔 때문에 어떻게 되는 거야? 이미 등수가 밀리는 거야 그치? 재수생들끼리 싸워서 밀리는 게 아니라 니네가 그냥 개구리 등 터지는 거야 계속 밑으로 그러니까 상대평가는 나는 확실히 뭐다 이런 말을 건방지게 하면 안 돼 진짜 공부는 겸손하게 접근해야 되고 지금처럼 변수가 많은 시험에선 공부 점수 턱걸이 걸쳐있는 건 다학습량을 무조건 더 늘려야 돼 최소한 20%에서 30% 이상은 잠을 줄이시고 핸드폰 하는 거 좀 줄이고 친구들하고 노는 거 줄여 좀 허송세월 하거나 멍 때린 것도 줄여 눈에 힘 빡 주고 허리 똑바로 세우고 정신 바짝 차려야 돼 그럼 엄청난 기회가 와 현역은 최저를 못 맞춥니다 그래서 수시로 대학 간 애들은 최저 맞추는 전략으로 바꿔 타시는 겁니다 6평이 엄청 중요한 이유는 니네 공부 방향이 나와요 앞으로 5개월 동안 지금 5개월도 안 남았잖아 그치? 그렇게 계획을 세워 내가 수시로 가겠다 무조건 최저 맞추는데 목숨 거세요 최저를 대부분 못 맞춥니다 진짜 장담하는데 상위권 대학은 못 맞춰요 작년보다 몇 10% 이상 늘어나요 떨어진 애들 맞추기만 하면 대학부터 그럼 최저를 맞추기 위해서는 공부 어떻게 해야 될까? 최저 맞추려면 선생님 수학 물방 이러면 넌 대학 못 가요 아니 생각을 해봐 남들이 하는 걸 하지 마시고 선생님들이 자기 강의 파는 거 그거 하지 마시고 생각을 해봐 영어에다 물방도 하지마 왜 영어에다 물방하고 있니 그게 아니라 한번 생각해봐 네가 100시간을 시간을 내가 예전에 수학에다 썼다고 쳐보자 100시간 투자했어 겨울방학 때 그래서 네 점수 오른폭을 지금 봐 보고 싶지 않아요? 점수 오른폭이 예를 들어서 뭐 한 두 문제 더 맞았다고 해보자 3점짜리 두 개 4점짜리 맞을 수준은 아니고 6점 더 맞았어요 100시간 쏟아부었는데 뿌듯하겠지 6점 올랐으면 안 그래? 뿌듯할 거 아니야 근데 내가 봤더니 과탐이 요즘 이렇게 하는 애들이 많잖아 과탐 하나 사탐 하나 사탐 5등급이야 왜냐면 과탐 두 개 하다가 갈아탄 케이스가 많거든 그러니까 사탐 3 시작해 5 아니면 6이야 과탐은 이미 안 나오고 있어 근데 내가 이과 이과 뽕이 있어가지고 아직 못 버렸어 과탐 3이야 요거 6이고 이제 시작했으니까 그럼 얘들아 이거 합의 9야 너 대학 어디 가니? 이렇게 해가지고 아니 객관적으로 생각해봐 근데 앞으로 100시간을 어떻게 쓸 거냐고 네가 봐봐잉 100시간 써서 6점이 올랐어 이제부터 100시간 쓰면 또 6점 올라요? 절대 아니지 거의 안 오르거나 재수 좀 한 문제 맞거나 이거 아니야? 100시간 써봤자 이미 오른 상태에서는 더 안 오르잖아 게임이랑 똑같잖아 90까지 올리기 쉬운데 90부터 90일은 앞에 한 것만큼 시간 써야 되잖아 머리를 써야 돼 시간이 없어 재수생들 극단적으로 잘하는 일 너무 많고 올해는 되게 엽기적인 시험해라서 그럼 요 100시간을 그럼 어떻게 쓸까? 나 같으면 이거 현상 유지하는 데 점수를 쓸 것 같은데 30시간 투자 그러면 나머지 70시간은 어떻게 써야 돼? 네가 이렇게 지금 심각한 과목에다가 시간 투자해 70시간 쓰면 얘들아 과탐이랑 사탐이 사탐이 보통 40시간 정도 시간을 쓰면 무시하는 게 아니에요 탐구 사탐 애들을 40시간 정도 쓰면 내가 기준으로 괜찮은 그냥 기본 공부하는 애들을 이과 애들을 시켜보니까 40시간 쓰면 2등급이 나오더라고 이번 6편 기준으로 하라고 해서 기본 가이드를 짜주고 그거대로 해 했더니 그냥 완전히 아무것도 없는 거야 이과였으니까 과탐 버리고 새로 시작했어 반포해서 근데 걔 2등급 뜨던데 40시간 정도밖에 안 했어 시간 짜줬거든 야 그러면 이거 2등급 떴어 과탐 3이었는데 여기 2 떴어 그럼 이거 합이 뭐야? 4잖아 합 구해서 4잖아 이거 어차피 3점 올라봤자 1등급 오른다는 보장도 없고 안 그래? 지금부터는 시간을 계획적으로 써야 돼 네 수준에 맞춰서 수학은 그냥 하나의 샘플로 든 거예요 하나의 물방할 게 아니라고 지금 대학 가는 데 목숨 걸어야 되고 수시로 대학 갈 애들은 최저 맞추세요 영어는 전력 과목으로 아주 좋습니다 왜? 남들이 아무리 잘해도 나만 90점만 넘기면 되잖아 세계 안쪽으로만 틀리면 되잖아 틀리지 말라도 아니잖아 안 그래? 90만 넘기면 돼 그리고 수업 때 이제 지금 바로 수업 이어서 할 텐데 수업 보시면 아시겠지만 선생님이 했던 얘기에서 토시아나도 새로운 얘기가 없습니다 현장에서 했던 얘기 다 그대로 나왔어요 완전 똑같이 그러니까 시간을 좀 잘 쓰셨으면 좋겠고 영어는 교재를 완전히 다 새롭고 다시 쓰고 있어요 원래 니네 교재에는 이번에 방학 때는 문장 삽입 순서 배열 흐름상 어색한 거 그리고 장문 라인이 메인이었거든 원래 내가 예상했던 거 근데 지금 빈칸이 엄청 어렵게 니네가 느낀 형태로 나왔잖아 그래서 빈칸 고난도 문항에 대한 개념이랑 마지막 채화에서 선지 정리하고 오답 정리하는 방법들을 할 거예요 교재가 지금 새로 쓰이고 있어 이 난이도에 맞춰서 그래서 그거를 좀 수업을 좀 제대로 듣고 영상으로 보강하지 마시고 현장 와서 단어하고 그리고 수업만 제대로 들어 그럼 점수가 진짜 미친듯이 올라 자 일단 간단하게 한번 볼게요 어 내가 못 봤다는 아니야 잘 못 본 사람 있다 그러면 아 나만 망했나 아 절대 아니야 시험이 진짜 애들 입장에서 어렵게 느껴졌었어 자 왠지 한번 볼게요 일단은 보시면 자 해볼게 좀 말도 안 되는 거야 원래는 정답률을 이렇게 잘라 50 40 30 그러니까 정말 네가 영어에서 내가 안정일이 뜬다고 하면 엄청난 메리트가 있는 거지 더군다나 정시에서는 연대가 배점 차이 엄청 큰 거 알지 2등급이면 거의 못 쓰거든 근데 이런 거 하나가 1등급 만들어 놓으면 진짜 대원서 쓰기에 편해지는 상황이야 볼게요 50% 이하를 보통은 고난도 진입 문제라고 하고 40% 이하를 보고 이때부터 고난도 30% 이하를 초고난도 문항이라고 해요 보통 이거는 만점자 구분하는 문제고 여기는 1등급 라인 구분하는 문제 근데 이번에 골때리 여기 봐 얘들아 이거 말도 안 되지 않아? 우와 니네 진짜 우와 대박 오지선다 맞지 오지선다잖아 근데 정답률 찍어도 20%인데 왜 풀었니? 어? 이거 뭐야 이거 난 처음에는 잘못 본 줄 알았어 이거 정답률이 실시간이라 뭐 물론 조금씩 바뀔 수 있어요 대박이야 그치? 어 바로 이거 내가 얘기 끝나자마자 니네가 이제 애들 힘들었던 뭘 풀거냐면 나 34번부터 풀게 정답률 19.7% 근데 얼마나 쉽게 풀린지 한번 같이 보시고 오늘 업법도 할 거고 31번도 할 거고요 문장 삽입도 할 거예요 근데 어 어떤 문제도 30초 이상 걸리는 문제는 없고요 어떤 문제도 선생님이 올해 수업 때 했던 말에서 토시 한마디도 다른 얘기는 없습니다 틀린 거 있으면 한 사람당 1억씩 줄게요 다른 말을 내가 한마디라도 하면 그냥 좀 어쨌든 심각한 상황이네 그치? 정답률이 20%도 안 되는 문제가 5개가 떴어요 그래서 이게 지금 수능 10년 동안 최근에 평가한 10년 동안 처음 있는 일입니다 10년 만에 처음이야 이런 정답률은 한 번도 없었거든 오케이? 이게 나라냐 애들이 이렇게 돼서 나라를 어떻게 이끌어 가니 니네는 어 이게 좀 심각해요 어쨌든 이런 상황이고 자 일단 여기까지 오답률 탑10을 봐봐 올해 무슨 공부를 해야 되는지를 보여주고 있어요 볼게 얘들아 업법은 독해가 아니니까 독해 문제만 한번 봐봐 이거 너무 선명해 네가 해야 되는 게 뭔지 봐 순서 논리 문제죠 빈칸 추론 논리죠 문장 삽입 논리죠 빈칸 추론 논리죠 순서 배열 논리죠 빈칸 자 여기 빈칸이라고 써놨네 빈칸 포멧스는 다 빈칸이라고 써놨어요 빈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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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물빵 됐네 뭐야 야 논리 파트 잡으면 게임 끝이야 그래서 지금 이번에 점수가 급상승한 애들이 많이 뜬 거야 현장에서 들었던 애들 중에 우리가 빈칸을 메인으로 했잖아 그러니까 애들이 갑자기 점수가 어려웠는데 막 20점씩 올랐다고 점프한 애들이 많이 나온 거야 이 어려운 시험에서 빈칸 뚫리면 논리 뚫리면 올해 점수 2등급 3등급 거의 불가능합니다 논리 파트가 100점에서 30점이에요 이거 뚫리면 끝이야 저는 여기만 약해요 어 그럼 너는 올해만 대학 못 가요 못 가 여기를 잡아야 돼 너네가 약한 파트 올해 중요시 여기고 있는 파트가 돼요 자 뒷페이지 하나만 더 붙일게 여기 봐봐 자 원래는 내가 5단율 탑10만 얘기하는데 여기까지 얘기하는 게 이것 때문에 올해 되게 특이한 현상이 벌어졌습니다 근데 이거 우리가 바로 직전에 얘기했던 거 기억나요? 너네 시험 보기 하루 전날 수업 왔잖아 그때 내가 얘기했지 리스닝 2페이지 풀 때 어떤 문제 먼저 풀어라 얘기했었던 거 기억나? 그 이후도 얘기했잖아 왜? 이번 시험에서 메인 아이디어 파트 문제가 쉽게 출제 안 돼 그래서 리스닝 하면서 그거 문제 푸는 거 집중 안 돼서 풀기 쉽지 않을 수 있어 이렇게 얘기했잖아 맞아? 그랬더니 이렇게 나왔네 정답률 40% 초반으로 떴어요 이것도 처음이야 평가원에서 두 개나 이렇게 메인 아이디어 문제가 어렵게 나온 거 그러니까 너네가 멘탈이 터진 거지 처음부터 앞장에서부터 오씨 뭐야 안 읽히네? 원래는 쉽게 푸는 파트였잖아 근데 안 읽혀 그러면서 이제 그때부터 시간 관리가 안 되기 시작한 거지 적응하셔야 돼 올해 수능이 이렇게 지금 라인이 잡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래저래 골고루 다 전반적으로 애들 입장에선 힘든 상황이 됐어요 정리를 좀 해봤는데 여기 디테일한 거는 나중에 문제 풀면서 얘기하도록 하시고 하나씩 다 정리했거든 근데 이거는 수업하면서 얘기를 할게 두 개만 얘기를 하자면 구평전에 이거를 하세요 제발 대학 가고 싶으면 단어 하세요 단어가 난이도가 뛴 거 맞아 그리고 다이어도 계속 출제되고 있어 근데 필수 단어가 사실 이번에 메인으로 출제가 됐어요 그리고 좀 지엽적인 단어들은 뜻을 정확하게 몰라도 풀 수 있는 문제들이 많이 출제가 됐어 단어가 진짜 중요해졌어 얘들아 다이어 필수고요 필수 단어 반드시 제대로 아셔야 합니다 근데 단어 때문에 이번에 발목 잡혔다고 한 애들도 꽤 되더라 근데 내가 계속 얘기했잖아 단어는 양 자체가 늘어나고 다이어가 많이 출제되고 있어 단어를 맨날 단어해야 된다고 계속 노래를 불렀잖아 단어 하셔야 돼요 이번에 완전히 확정된 거야 단어 안 되면 3등급도 사실은 안정적으로 보장되기 쉽지 않습니다 단어 하셔야 돼요 이게 1번이야 알겠지? 두 번째는 이거야 해석 기반에서 아 뭐 아 읽고 해석하면 답 나오지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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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은 해석해도 답 안 나오는 문제들이 많이 출제가 됐어요 그래서 논리 개념 세팅하는 게 메인입니다 선생님 뭔데? 여기 봐 하나만 샘플 들어볼까? 자 여기 지문 기억나니? 음 니네 많이 틀렸던 이 메인 아이디어 파트에서 22번하고 24번 여기 주제를 내가 끌고 와봤어요 이렇게 돼 있더라 주제가 인간 의사소통의 평등성 그것의 공유와 공조의 가치 어씨 한국말도 어렵네 그치? 그림자 예술은 뭐 더 잘 모르는 거고 여기도 봐봐 개인 경험과 외부 환경의 상호작용 그거로 만들어지는 인지 시스템 한국말로도 어렵잖아 기본 단어가 막히면 문장 해석 자체가 내용 파악이 겁나 느려져요 그리고 이렇게 국어 자체가 어렵다고 하면 당연히 문제 풀기도 어떻게 돼? 어려워지겠지 이거 두 개가 메인이야 논리 못 잡으면 대학 못 간다 올해 단어 안 돼 있으면 지문 못 읽고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다 이 두 개는 최소한 내가 여름방학 때 끝낸다 이렇게 생각하세요 이걸 네가 끝내든 아니면 네가 조져지든 둘 중에 하나야 네가 시험을 조져야 되잖아 네가 조져지고 올 거야? 9월도? 9평 조지면 어떻게 돼? 그때부터 이제 다른 길을 찾죠 논술이 요즘에 대학 가기 좋다던데? 뭐 이렇게 그치? 저기 논술하건 저기 저 사람 논술 신이라고 하던데 그 사람이 신이지 네가 신이 아니잖아 두 개 겁나 중요합니다 이거 얘 덥나봐 에어컨 온도 좀 제일 낮춰봐 얘 계속 자 그래서 나머지는 하면서 얘기를 할 거고 우리는 뭐를 먼저 보냐면 애들이 이제 제일 많이 틀렸던 거 정답률 20% 이하의 문제들 먼저 볼게요 34번을 먼저 보겠습니다 34번 보세요 34번 시간 표심해 주고 34번 자 어렵다는 것부터 먼저 한번 해보자고 진짜 어렵나 정답률이 20%가 안 나왔어요 10%댄데 요거부터 먼저 해볼 거야 일부러 신고부터 해서 뭐하니? 그치? 애들이 제일 많이 틀린 게 과연 우리가 배웠던 내용에서 하나라도 벗어나는 게 있는지 그것부터 보겠습니다 혹시 없는 사람 시험지 지금 갖다 준대? 얘기했어? 얘기했어? 자 34번 해볼게요 자 34번 빈칸입니다 자 우리 그냥 좀 편하게 해볼게요 빈칸 문제 풀 때 뭐부터 확인한다 그랬지? 제일 중요한 건 지금 현재 트렌드가 출제자를 읽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했지? 얘기했어요? 자 출제자를 읽는다라는 말을 실제 이 문제에 적용하는 게 중요하잖아 개념이 있어도 문제에 적용이 안 되면 점수가 안 되잖아 그럼 써볼게 야 내가 방금 했던 말 1번 결론은 뭐야? 본 수업 때 다 얘기했지만 출제자를 읽는다 결국은 뭐야? 빈칸은 어디 뚫렸어? 봐봐 봐봐 빈칸은 빈칸은 뿅 여기 뚫렸잖아 그러면 출제자가 빈칸 어디 낸 거야? 여기 낸 거잖아 맞아? 출제자를 읽으려면 당연히 어떻게 돼? 이 사람이 문제 여기다 냈으니까 이 문장부터 읽으면 되는 거야 맞죠? 됐어요? 됐지? 그래서 이걸 얘기했잖아 우리 어떻게 했어 이거? 우리 이거부터 했어 자 실제 첫 번째 스텝은 뭐가 돼야 된다? 빈칸 포함 문장을 먼저 확인한다 빈칸 포함 문장을 우선 확인한다 됐어요? 그래서 이 빈칸 문장을 읽어낼 때 두 가지를 체크한다고 얘기했습니다 하나는 뭐였지? 1번 출제자가 제시한 거 제시한 게 뭔데? 어 일로 와봐 와우 빨간색 형광펜 붓 빨간색 빨간색 형광펜 세모 치세요 그러나 빨리 형광펜 쳐 그러나 그럼 첫 번째 앞에 있는 문장이랑 이 뒤에 문장은 서로 같은 얘기야 다른 얘기야 반대 얘기를 한다라는 첫 번째 단서가 제시된 거야 됐어요? 그 다음 두 번째 단서가 저렇게 제시가 돼 있으면 나는 이제 확인할 수 있겠지 출제자가 찾으라는 게 뭐지? 자 이 두 가지를 구분해내기 위해서 빈칸 문장을 읽는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되셨어요? 그럼 야 아이씨 니네 샘복이 2주 전에 했다 단어도 똑같이 나왔네 거기도 있었는데 빈칸에서 아이씨 노란색 형광펜 기억나? 아이씨 노란색 형광펜 아이에다가 노란색 형광펜 빌리이브 여기다가 노란색 형광펜 자 아이에다가 왜 노란색 형광펜 치라고 그랬지? 기억나? 아이는 누구야? 글쓴이지 그치? 글쓴이가 믿는데 그러면 대답해요 저 문장의 내용은 필자의 생각이랑 같은 거야? 다른 거야? 같은 거잖아 내가 믿는 게 빈칸 뭔 뒤 이게 시험 문제잖아 맞아요? 됐어? 나 뭐 찾는 거야? 글쓴이가 주장하는 바 글쓴이의 생각을 찾는 겁니다 맞죠? 오케이 그럼 정리된 거야 너 뭐 한 거야? 빈칸 문장 하나 읽었더니 출제자가 뭐를 제시했는지 결국 뭐 찾으래? 글쓴이가 주장하는 바를 찾으래 됐어요? 그럼 내가 쓸게 자 글쓴이가 주장하는 바를 찾으래요 이 문장을 옆에다 써 A라고 써봅시다 됐어요? A라고 써볼게요 그럼 여기가 A면 바로 앞에 문장은 대답 A야 반대표현이야 반대표현이 돼야지 보시라고 했으니까 개초딩도 풀리겠다 그치? 어 우리 조카가 이번에 초등학교 1학년인데 개 갖다 놓고 풀려도 풀 것 같아 아니 시험장에서 말고 지금 내가 말한 것처럼 하면 또 넌 안 되겠는데? 너 뒤로 나가서 사탕을 입에다 물고 오든 간에 자 그 다음 됐어요? 그 다음 그 다음 나는 필자가 주장하는 바를 찾는 거야 그럼 얘들아 여기 볼게요 앞에는 당연히 뭐가 있어 이 주장이 있으려면 주장에 대한 뭐가 필요해? 근거가 있겠지? 맞아? 근거 써볼게 여기가 있을 거 아니야 맞아? 근거가 있을 텐데 앞에 근거들이 있을 텐데 이 근거를 어떻게 읽을 수 있어? 빨간색 형광펜 들고 표시 좀 해볼게요 찾았어? 없어? 어 아 선생님이 갖고 왔어 자 빨간색 형광펜 들고 표시하겠습니다 4 example 빨간색 형광펜 예를 들자면 여기다 쓸까? 보기 편하게 자 예를 들었어요 예를 들었으니까 얘들아 불러봐 이 문장 내용 이 예시 문장 내용을 A라고 한번 해볼게 그러면 예시니까 앞에는 그 예시에 대한 뭐가 필요해? 주장이 있어야 될 거 아니야 일반에 대한 진술이 있어야 될 거 아니야 뭔가를 주장해놓고 예를 들자면 이렇게 하잖아 그치? 그러니까 앞에는 뭐야? A야 맞아요? 됐니? 그럼 그럼 나는 뭘 찾아 얘들아 문제가 필자가 주장하는 바를 찾으래 그러면 어차피 한 지문의 주제는 몇 개예요? 하나죠 지문의 주제는 하나야 그러면 모든 문장들이 뭐야? 하나의 주제를 나타내기 위해 쓰일 거 아니야 됐어요? 그러면 요 문장들도 뭐야? 하나로 정리가 가능하다면 야야야 봐봐 여기랑 여기랑 둘 다 A 얘기하면요 하고 싶은 말은 뭐라고 볼 수 있어요? A지? 그리고 단서가 하나 더 나왔잖아 하고 여기 A라고 해보자 아직 지문 안 읽었잖아 문장을 막 해석해서 끼워 맞추고 그렇게 베이비 잉글리시 하지 마시고 요거 A라고 해봐 그럼 4리그 잼프니까 여기 A인 거 맞지? 그럼 이 둘이 읽어봤더니 오 얘네 둘이 같은 얘기 A를 얘기하더라 그러면 어떻게 돼? 이 글에서 하고 싶은 말은 A 맞지? 그래놓고 선생님 저는 오답 확인까지 할 겁니다 그러세요 오답 확인은 어떻게 하면 돼? 여기 버시라고 나왔으니까 단 앞에 있는 문장이랑 이 내용은 서로 어떻게 돼? 대조된다 여기까지 돼요? 됐지? 아니 나 해석한 게 아니잖아 영어 지금 얘기를 한 게 아니라 그냥 기본 논리를 얘기를 한 거야 여기까지 됐지? 맨날 하는 얘기잖아 근거가 있어야지 필자가 하고 싶은 말이 나올 거 아니냐 근거가 있어야 주장이 나오지 됐어? 그럼 해볼게 근데 내가 이거 겨울방학부터 내내 얘기했지 이번에 평가원에 반드시 출제된다 안 나오면 한 사람당 5만원씩 줄게 그치? 뭐 나왔어? 와일 와일도우월도우 나오면 뭐 찾으라고 했어요? 그래 컴마 찾으라고 했잖아 그럼 표시에 와일에다가 세모 치시고 뭐 찾아요? 컴마 대박 그럼 이제 불러줘 하고 싶은 말은 컴마 앞에 있어 뒤에 있어 네 뒤에 있다면 그래 다 얘기하잖아 그러면 답 나왔어야지 하고 싶은 말은 뒤에 있대요 오케이 그럼 확인하겠습니다 This may be true 앞에 게 뭔지 모르겠지만 그게 사실일 수 있어요 그러나 아아아아 아아아 아아아 또 나왔다 여기다가 여기 좀 묶어봐 오씨 이것도 말했잖아 니네 시험 바로 전취해도 얘기했죠 이거 하이픈 묶어 비용 하이픈 묶어 비용 됐어? 해볼게 자 보자 이거 나온다고 했지 네 개 뭐 콜론 세미콜론 선생님 이번에 나왔으니까 그러면 수능이 안 나와요? 나와요 올해 나온다고 계속 콜론 콜론 세미콜론 콜마 콜마 하이픈 이거 뭐 한다고 했지? 부연 설명한다고 했습니다 맞아요? 부연 설명한다 쉽게 얘기하면 수식한다 더 모르겠어 여기가 앞에가 A면 이 애들 뒤로는 뭐가 나와? A가 나온다 이 말 했잖아요 나온다고 했지? 무조건 이것도 안 나오면 5만원 준다며 다행이야 돈을 하나도 안 탈려가지고 근데 이게 다 나왔어 이게 네 개가 다 나왔어요 이번에 자 그럼 대답해 이 내용은 뭐랑 같은 거야? 앞에 거랑 같다는 거야 네가 내용 파악 못할까봐 출제자가 한 번 더 풀어줬어 그럼 답 내자 이렇게 친절한데 해볼게요 I am concerned here with fairly basic aspect of perception 말이 어렵네 저 perception의 관점에서 아 뭔 말이지? 했더니 얘기한 거야 야 뭐 모르겠냐? 아 그래 얘기해줄게 즉 특히나 meter and key meter 그러면 박자죠? 음악에서 박자나 키 같은 거 그런 경우에 해볼게요 which I believe 와 미쳤냐고 너무 친절한 거 아니야? 야 니가 찾는 거 뭐야? I가 believe 믿는 거 찾으라며 그래서 빈칸 문제가 중요하다고 빈칸 문장이 그대로 나왔잖아 아니 이거보다 어떻게 더 친절하겠어 어? 이런 걸 정답률이 15% 찍는 게 말이 되냐고 19%? I believe 나는 그래서 믿습니다 뭐라고 믿어요? relatively 상대적으로 consistence across listeners 뭐한데? 이 청자들 어? 음악을 듣는 애들 사이에서 상대적으로 consistent 뭐한데? 일관된다고 믿는데요 듣는 애들 귀에는 일반적으로 상대적으로 뭐야? 비슷해 동일해 일관돼 이렇게 믿고 있대 됐어? 어? 여기 봐 여기서 일단 첫 번째 이 사람이 얘기한 건 뭐야? 야 여기 봐 와일라워치 하고 싶은 거 어딨어? 뒤에 있어 그 다음 실제 심지어 필작 어떻게 했어? 직접 출연하셨어 I 내가 믿어 뭐라고? 듣는 사람들의 입장에선 한마디밖에 없어 뭐한데? 상대적으로 일관돼요 똑같대 됐어? 그 다음 내가 읽은 게 맞다면 여기 봐 여기 봐 여기 봐 아직 읽기 전에 내가 읽은 게 맞으면 이게 A가 맞다면 뒤에도 뭐가 나와야 돼? 같은 내용의 A가 나와야 돼 아죠? 그러니까 확인해 볼게 제대로 읽었나? 자 해볼게요 오 여기도 대박 노란색 형광펜 니네 다 최근에 2주 전에 한 거야 이번에 시험에 이렇게 나와 기억나요? evidence 이거 내가 왜 밑줄 쳤어 얘들아 실험 연구 조사 권위 증거 이딴 거 다 뭘 나타낸다고 그랬어 뭘 나타내요? 그렇지 권위 권위는 왜 쓰는 거야? 권위는 필자가 자신의 주장을 맞다고 강화하려고 쓰는 거잖아 맞지? 오케이 필자가 자신의 주장을 강화한대 suggest 권위가 보여줘요 그럼 이거 뭐가 돼? 이 문장 중요해 안 중요해? 이 문장 중요한 문장이네 됐어? 너는 계속 뭐 찾는 거야? 필자가 주장하는 바 찾으라며 출제자는 단서를 정말 너무너무 많이 준 거야 그래서 얘기하는 거야 정말 냉정하게 이거보다 시험 난이도 팍 죽을 수 있을까? 아니요 절대 그럴 일 없어요 너 지금 내가 하는 우리 같이 보는 거 어려운 거 있어? 한 개라도? 솔직히 없잖아 지금 중학생도 이 정도는 본다고 해볼게 대부분의 사람들은 답내야 돼 are able to find a beat in a typical fork song or classical piece 뭔데? fork song이나 응? 어떤 classical piece 클래식 음악에서 뭐를 찾아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 비트를 찾게 된대 야야야 이거 읽을 때 어떡한다고? 얘랑 얘랑 같은 거라고 예를 들었으니까 여기서 뭐라고 그랬어? 대부분 듣는 사람들 입장에선 일관돼 일관되게 어떻게 돼? 어 그런 비트를 찾아 그러면 이 두 문장 얘기하는 건 뭐야? 사람들이 듣는 입장에서는 대부분 비슷한 걸 듣게 돼 되셨어요? 아니 다른 거 없잖아 내가 지금 본 것만 갖고 얘기하는 거잖아 소설 쓰지 말고 선생님 앞에 지문이 뭐라고 얘기해 아니 네가 본 거 갖고 얘기하라고 왜 소설 써? 출제자를 따라가는 거야 네 멋대로 독해하는 게 아니라 됐지? 그 다음 그 다음 그 다음 자 하나 더 어 여기 봐 선생님 저는요 쫄려가지고요 더 볼랍니다 더 보세요 자 이 문장은 어? 앞에 있는 문장은 이 뒤에 거랑 대조된대 확인해볼게 This is not to say This에다가 빨간색 형광펜 어이씨 너무 친절한 것 같은데 근데 이것도 얘기했지 앞에 문장을 평가하는 특징이 계속 저렇게 끌고 가면서 쓰고 이런 단서는 절대 놓치지 말아라 같은 얘기하는 거잖아 근데 말이야 앞에 거는 세모 부정화뜨면 세모 쳐주라매 This is not to say 이거 말하는 거 아니다 뭐가 That there is complete 유니포메디 in this regard 이렇게 나왔네 아 뭐한데 완전한 유니포메디 니네 유니폼 그러면 뭐예요? 교복이니까 똑같은 거지 완전히 똑같지는 안 타는 거야 완전히 똑같다는 걸 말하지는 않아요 아 아 그래? 또 나왔어 여기다 표시 하이픈 나왔네? 즉 뭔 소리냐면 There may be occasional disagreement 때때로 뭐가 떠요? disagreement 불일치가 뜹니다 됐어? 종종 차이가 있다고요 Even among experts 얘들아 그렇잖아 봐봐 일반 사람들은 노래를 부를 때 뭔가 명확하지 않잖아 니네 노래방 자주 가니? 안 가요? 응 노래방 가서 내가 노래를 불렀어 자 너 맞출 수 있어? 자 높은 도에다가 맞춰서 소리 내봐 빨리 졸리잖아 높은 도에 맞춰서 소리 내보라고 너지 그럼 누구야 여기서 지금 졸린 애 너밖에 없어 제가 만약에 냈다고 해봐 어 나는 지금 들었어 니네 못 들었지? 얘 들었어 근데 높은 도에다가 맞춰서 냈는데 얘같은 일반 애들이 저렇게 소리를 내면 높은 돈지 저기 높은 렌지 잘 구분 안 가잖아 부르는 사람도 명확하지 않고 들을 때도 모든 사람들이 다 똑같이 들었지는 않을 거 아니야 됐어요? 여기 보세요 결론 얘 뭐라고 얘기했어? 뭐래? 비슷한 건 있어 하지만 완전히 똑같다는 소리는 아니야 되셨니? 내려올게 하지만 야야야야야야 하지만 했으니까 뭐야 여기는 뭐라고 그랬어? 똑같지 않다 여기 봐 그럼 쉽게 얘기하면 이거 뭐야? 다르다잖아 그럼 봤 했으니까 어떻게 돼? 다르다 반대말로 가면 같다 됐어요? 그럼 이거 봐 같다라는 말이랑 이거랑 뭐랑 같냐 이거랑 같잖아 컨시스턴트랑 같다라는 말이랑 뭐랑 같아 대부분의 사람들이 비트를 똑같이 찾아요 됐어? 똑같네 아니 뭘 둬봐 이거보다 단속 이 정도 찾았으면 됐지 세 개나 읽었는데 그럼 선지를 확인하시라고 선지에 무슨 말이 있어야 돼요? 나는 뭘 믿어? 비슷하다는 거야? 다르다는 거야? 비슷하다고 선지 찾아 비슷하다는 말 있는지 확인 내가 말했다 선지에 있는 선지에 무슨 단어가 올지를 미리 상상할 게 아니라 네가 방금 본 애들을 들고 있어야 돼 우리가 찾은 단서를 분명히 같다 일관된다 이렇게 얘기했잖아 다르지 않다 됐어? 확인해 이런 말이 어딨냐 이러한 차이점을 줄이기 위한 우리의 노력 야 뭔 귀 지금 귓구멍이 다 다르다고 그걸 어떻게 누리 어떻게 좀 차이를 줄이기 위해서 막 노력했어요? 무슨 기계를 도입하고 이딴 말 있어? 차이점을 줄인다 그런 것도 없고 노력을 한다 그런 건 더 없고 됐어? 완전한 어 소리지 Narrowing Exit Devotion Exit 됐어요? 헛소리인 거 알겠지? 선지 어떻게 만드는지 그 다음 2번 Fundamental Musical Behavior 뭐야 장난하니 음악적 행위가 어디 있어요? 없잖아 뭘 행위해 귀에 들리냐 맞냐 그 얘기하고 있잖아 같게 들려 다르게 들려 코나와염 자 Musical Behavior 여기다가 X 됐어? 됐지? 오케이 그 다음 3번 미쳤냐고 완전 틀렸지? Varied Perception 완전 틀렸지? 다양하면 안 되잖아 같다며 맞아? 땡 그 다음 The Commonality 오케이 아주 좋네 공통점 Between Us 우리 사이에 공통점이 Far out weight 훨씬 더 비중이 커 비슷한 게 훨씬 더 비중이 크더라고 뭐보다? The Difference 차이들보다 아 차이도 분명히 있기는 해 들을 때 약간의 차이는 하지만 뭐야 비슷함이 더 크다고 답 아니야? 답이잖아 됐어? 5번 확인해 Diversity 야 이거 찍으면 어떻게 된 거야? 진짜 이건 말도 안 되는 거지 전 반대로 찍었잖아 에? 됐지? X 선지가 고민할 자리가 없잖아 맞아요? 지금 우리 수업도 했던 거니 근데 똑같이 푸네 그치? 빈칸 포함 문장 먼저 확인했어 그 다음 어떻게 돼? 두 번째 안 썼네 두 번째 뭐 확인했어요? 올해 수능의 6평의 핵심은 요거라고 얘기했습니다 이렇게 한번 써볼까? 너 기억나지? 선생님이 이번 6평은 이번 평가원에서는 이게 메인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수능 지문은 반드시 응집력이 확보한 채로 쓰인다 됐어? 그치? 그러니까 어떻게 풀었어? 딸기잼 찍고 주먹 쥐었어 그러면 여기가 딸기면 여기도 딸기 여기도 딸기 여기도 딸기라고 이걸 보고 우리가 응집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 응집은 이렇게 주먹 쥐면 응집이잖아 손 피고 있으면 여기 딸기잼 찍어도 손 피고 있으면 얘만 딸기 묻었을 거고 주먹 쥐면 손에 다 딸기 묻잖아 여기가 A면 여기도 A고 여기도 A라고 가림판 버시나 하우에버나 역접어 들어오기 전까지는 돼 그러니까 어떻게 풀었어? 여기 지금 I believe 찾으래 그럼 이거 주장하는 바 있을 거 아니야 그치? 그래서 확인했잖아 확인했잖아 되셨습니까? 오케이 이렇게 정리하면 끝이에요 29번 29번도 니네 업법 프린트 정리되어 있던 거 최종 나올 수 있다 라고 정리했던 거가 내용이 그대로 나왔는데 그치? 그리고 오히려 니네가 쉽다고 느껴질 법형 내가 포인트까지 얘기했어 업법은 최근에 절대 새롭거나 심화된 내용 못 나온다 그랬지? 그리고 나오는 것만 나온다고 했어 그래서 우리가 업법 최근에 중요 내용 정리할 때 WH부터 먼저 했어 기억나요? 그랬던 거 그대로 나왔는데 너무 민망할 정도로 똑같이 나와서 자 여기서부터 한번 볼게 2번부터 봐 2번부터 2번이 답이었잖아 얘들아 내가 업법 문제 풀 때 요즘엔 해석적으로 물어보는 문제가 반드시 나온다 꼭 밑줄 쳐있는 문장만 읽어봐라 전체 지문을 다 볼 필요는 없으니까 얘기했지? 그럼 여기 보세요 일단 인위치가 나왔어 야 대답해 이것도 했잖아 니네 프린트에 있어 바로 전체 해준 거에 인은 뭐야? 전치사지 전치사 플러스 관계 대명사는 불러줘 전치사 플러스 관대는 뭐랑 같아? 그렇지 관계 부사랑 같아 그러면 뒤에는 어떻게 돼? 완벽한 문장이 오잖아 되셨어? 그럼 해석해보면 끝이야 얘들아 이거 뭐에 대한 얘기야? Free Recall Test 테스트에 대한 얘기야 테스트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럼 확인해봐 테스트 얘기를 하고 있어 학생들은 테스트하는 동안 힌트를 막 준희 시험관한테 힌트를 어떻게 되는 거야? 받는 거지 내가 컴퓨터로 표시하는데 뭐가 두꺼워 그럼 얘기할 수 있잖아 어 학생 컴퓨터 두꺼운 거라는 것보다 얇은 게 조금 더 빠른데 지금 그 여기 남는 거 있으니까 이걸로 하시면 빨라요 그런 힌트는 누가 주는 거야? 학생이 줘? 학생은 힌트를 받는 거잖아 아니 이거 한 번만 이거 이거 뭐 왜 틀려? 아니 좀 심하지 않냐고 됐어? 지금 이거 근데 능동수동이지? 능수동 해석하라 그랬잖아 끝이야 끝이야 했던 거 넘어갈게 3번 왜이네 왜이네 방금 너 니가 니부로 얘기했어 관계부사는 뒷문장 완전하다며 맞아요? 어 그렇게 the correct answer 정답이 네 필요로 합니다 뭐 to be recognized 인지 될 것을 문장 완전한 형태로 나와서 이상한 거 없고요 자 5번만 정리하고 끝낼 거야 5번도 대박 니네 바로 전 시간에 줬던 자료 두 번째 페이지 가운데 자리에 있어요 이거 진짜 좀 심하게 나왔어 수업 내내 했던 거 다 나왔어 이번에 해볼게 5번은 이렇게 정리할게 자 전치사가 나오면 뒤에 뭐가 나와야 되지? 그렇지 명사가 나와야 되지? 근데 뒤에 명사가 또 나왔어 자 명사를 먹으려면 앞에 뭐가 필요해 일반적으로? 목적어를 가지려면 뭐가 필요해? 타 동사가 필요하잖아 그러니까 뭐가 필요한 거야 동사가 필요한 거야 그럼 안 해놓아도 되네 앞에 전치사고 뒤에 명사가 있으면 to나 동사 원형이나 명사나 해석해서 푸는 게 아니고요 업법적인 지식을 물어보는 거야 전치사 뒤에는 명사야 안 해도 되네 이제 명사를 먹으려면 뭐가 필요해? 동사가 필요해 그러니까 답은 뭐야? 항상 동명사야 됐어? 동사에 아인지 붙은 거 됐지? 끝 그럼 이거 뭐야? 맞는 거잖아 되셨지? 어 얘가 나온 지 10년도 넘었어 근데 선생님이 얘기했잖아 이전에 중요한 것들이 지금 계속 나온다고 그래서 니네 프린트 줬던 것들이 다 그 정리를 해놓은 거야 선생님 다 나왔네 정리할게 넘어갈게 오케이 다 했던 거 PPT가 왜 안 켜있냐? 33번입니다 빈칸이고 이것도 정답률이 많이 났던데 얘도 조심하라고 얘기했던 거 그리고 형태가 똑같이 나왔어요 자 봐봐 먼저 이 문제를 하기 전에 얘들아 이런 형태가 많이 나온다고 얘기를 했었어요 자 명사 뒤에 응? 구문해서 제일 많이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명사 뒤에 됐이 나왔어 이거 뭐라고 그랬지? 명사 뒤에 됐은 뭐야? 어? 수식이야 맞아? 명사 뒤에 됐은 수식한다고 수식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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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꾸며주는 거야 명사인데 이런 거야 뭐 탐이야 어떤 탐이야? that 뭐 knows 연하 그러면 탐인데 어떤 탐이야? 연하를 아는 탐 이렇게 된 거라고 맞지? 오케이? 그럼 지금 여기 빈칸이 뚫려 있어요 여기 빈칸이 뚫려 있는데 이 형태를 이렇게 얘기를 했었지 이런 거 이제 많이 나온다고 얘기했었고 이거 나오면 앞에 있는 명사를 굳이 해석할 필요 없어 애들이 문제를 못 푸는 이유는 여기에 빈칸이 떴어 그러면 얘네를 자연스럽게 멋있게 해석하고 싶거든 근데 그게 잘 안 되잖아 그렇지? 왜 저러니? 왜 저래? 뭐 혼자 맛있는 거 먹었어? 자 이때 이거 봐봐 이 명사를 해석을 네가 명확하게 할 수 있으면 그러면 그냥 이거 해석하면 돼 그리고 얘는 수식이니까 여기가 A면 여기도 A지 수식이라는 거 꾸며주는 거잖아 자 강원우야 귀걸이를 했어 귀걸이를 하는 강원우 바뀌지 않잖아 그냥 강원우 난 사람은 그러니까 얘가 A면 뒤에도 당연히 뭐야? A에 대한 얘기하는 거라고 되셨어요? 그러니까 빈칸 문제 풀 때 대부분 다 똑같은 반복을 해 애들이 이 문제를 못 푼 거야 특히나 상위권이 이렇게 얘기하더라고 선생님 멘탈 인스티투션 이게 뭔지 모르겠어요 뭐 그럴 수 있지 여기 봐 멘탈 인스티투션 스탯 이렇게 나와 있지 그리고 이렇게 얘기하더라고 이거 틀렸거나 버벅거리는 애들은 아 선생님 멘탈 인스티투션 지문에 없던데요? 어떻게 풀어요? 대충 감으로 정리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어차피 읽고 아니라고 멘탈 인스티투션은 뭐랑 같아? 텟 이학과랑 같은 거야 그러니까 봐봐 얘랑 얘랑 같다고 그럼 이거 해석 안 되는 애들은 그냥 이거 죽여 핸드폰 하면 안 되는데 선생님 촬영할 때 핸드폰 하지마 멘탈 인스티투션은 뭐랑 같아요? 뒤에 거랑 같다고 되셨어? 오케이 얘랑 얘랑 같은 말 하잖아 맞아 그러니까 이거 굳이 해석 안 하고 나 뭐 찾으면 되는 거야? 이거 해석 안 하고 빈칸이 뭐지? 봐봐 becomes 되었어요 뭐가 됐는데? 빈칸이 되었습니다 이거 찾으면 되는 거야 그럼 문제가 심플해지는 거 아니냐? 봐 주어는 빈칸이 되었습니다 이게 문제인 거야 이거를 때려 맞춰가지고 해석하니까 문제풀이가 안 되지 근데 이거 지금 처음 얘기하는 거야? 진짜 100번 얘기했잖아 맞지? 명사 뒤에 대수는 수식어야 둘이 같은 얘기야 이거 해석 안 되면 그냥 이것만 갖고 풀으라고 100번, 1000번 얘기했잖아 그렇지? 봐봐 지금 다 끄덕끄덕 교재를 보면 100번 진짜 구란치고 한 100번 나온 것 같은데 해볼게 자 똑같아요 빈칸 문장을 먼저 확인하는 겁니다 여기서부터 확인할게 보자 맞냐? 문장이 되게 기네 자 이건데 어 미쳤냐고 또 나왔어 뭐가 보여? 세미콜론 됐지? 여기다가 빨간색 형광펜 세미콜론 빨간색 형광펜 치세요 세미콜론 빨간색 형광펜 자 그럼 이제 불러봐 하는 내용을 그대로 앞에 있는 내용을 A라고 합니다 되셨니? 그럼 자 vice versa가 만약에 없는 상황이라고 하면 세미콜론 나왔으니까 뒤에 A야 B야 C야 아니 이거 없다고 해봐 세미콜론이니까 앞에 가이면 뒤에도 뭐야 그래 A라고 나온다고 했고 또 나왔네 앞에는 뭐가 있었어 하이픈이 있었지 이번엔 뭐가 나왔어 세미콜론 나왔어 진짜 계속 나오네 나온다고 한 거 맞아요? 그럼 여기 A면 여기도 A인 거야 됐죠? 오케이 근데 여기 A고 여기가 A인데 여기에다 세모 쳐야지 vice versa 니네 교재에 있었어요 반대로 맞지? 와 다 나왔네 핵심어들은 다 교재에서 단어까지 똑같이 나왔어요 vice versa는 반대로야 그럼 얘들아 대답 해석하자는 게 아니고 자 여기가 A인데 이게 반대래 그럼 어떻게 돼? 이 내용은 앞에 거랑 반대 표현이 들어오면 되는 거야 되셨니? 그러면 첫 번째 단서는 어디 있는 거야? 지문 전체적으로 읽고 네 멋대로 정리하시는 게 아니고 이 앞에 떠든 이 온전한 문장이랑 반대되는 얘기가 정답이네 됐어요? 아 뭐야 맨날 하는 얘기잖아 그래서 빈칸 문장이 중요하다고 제시된 단서가 1번이라고 교수가 여기다 시험 문제를 냈으면 이 문장이 제일 중요하다는 거잖아 그러니까 이 문장부터 먼저 읽었어야지 답이 나오는데 자 해볼게요 in this manner 여기다가 빨간색 형광펜 어 알려줬네 자 이 문장이 A면 앞에도 뭐라는 거야? A라는 거야 맞아? 심지어 this coupled this에다가 빨간색 형광펜 이것은 됐어? 이러한 결합된 시스템은 했으니까 여기가 A면 앞에도 뭐야? A인 거네 그냥 싹 다 같은 얘기하고 있네 그러면 이 내용을 뭐 하면 되는 거야? vice versa 반대로 뒤집으면 정답인 거야 앞에 문제랑 똑같은데? 야 똑같잖아 AA 찾으면 여기다 집어넣으면 돼 대신에 이번엔 어떻게 반대로 됐어요 34번하고 똑같잖아 그치? 답낼게? 그럼 그럼 얘들 하나 더 봐? 여기 뒤에도 뒷문장이 역적 없지 그럼 이 문장도 뭐야? 써 여기도 A잖아 빨간색 형광펜도 표시까지 할까? that is 여기다 빨간색 형광펜 즉 그러니까 어떻게 돼? 뒤에 문장도 뭐야? A야 B야? A야 B야? A잖아 이 질문 처음으로 끝까지 싹 다 뭐야? 주르르르르륵 다 이 때리고 있네 되셨어요? 맞아? 오케이 그러면 해볼게 자 확인합니다 얘가 뭐를 얘기하는지 볼 거야 자 일단 빈컨 문장부터 먼저 볼게 이 문장의 반대 표현이 정답이래 사실 여기서 첫 번째 단서가 떠버렸어요 해보자 Subjective Experience 했으니까 어떻게 돼? 주관적인 경험은 됐니? 주관적 경험은 Is extended into 어떻게 확장이 돼요? External environment 외부 환경으로 확장된대 자 주관적인 경험이 외부 환경으로 확장된대요 되셔? 근데 and vice versa 근데 반대도 해당된대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 그대로 가볼까? 봐봐 아니 야 니가 여기서 지금 할 수 있는 건 주관적인 경험이 어디로 펼쳐졌대 외부 환경으로 펼쳐졌대 그러면 주관적 경험이 외부 환경으로 이렇게 됐대 그럼 vice versa 반대니까 어떻게 돼? 야 반대니까 반대면 뭐가 되는 거야? 이렇게 갔겠지 됐어 답이잖아 개인 경험은 뭐랑 상관있어 외부 환경이랑 외부 환경은 뭐랑 상관있어 반대니까 개인 경험이랑 됐어요? 이거보다 뭐 어떻게 더 명확한 단서가 어딨냐? 그럼 자 이제 여기 노란색 형태판 들고 표시 아 대박 즉 했어요 이 문제가 그래서 쉽다고 하는 거야 단서가 너무너무 명확하고 정말 평가원스럽게 많이 문제가 만들어졌어 해볼게 external environment 에다가 노란색 형광표 너 찾는 거 아니야? 뿅뿅뿅뿅뿅 외부 환경 여기 전화 바로 앞에 외부 환경 그럼 봐 선생님 저는요 이거 문장이 길었고 거기서 해석하다가 빡쳤어요 아 그래 빡친 건 알겠는데 이것도 맨날 한 거 아니야? 얘들아 전면구 뜨면 뭐라 그랬어요 전면구는? 수식 그럼 이거 묶으면 되는 거 아니야? with it's disciplinary objects 묶어 됐어요? 해석 안 되면 그냥 묶어서 버리라고 근데 서치에서 또 나왔어 수식어 예를 들자면 했으니까 이거 어떻게 되는 거야? 앞에 거랑 같은 얘기하는 거야 예를 들었으니까 뭐가 된다? institutional laws 제도적인 법 제도적인 법 법 그리고 equipment 이러한 equipment 도구들 이런 애들을 가지고 있는 외적 환경은 중요한 건 뭐야? 외적 환경이야 됐냐? 그게 뭐가 됐대요? 비컴스에다가도 노란색 형광펜 쳐봐 비컴스에다가도 노란색 형광펜 이거 뭐랑 같애? 외부 환경이 얘들아 얘는 완전 똑같지? 이거는 뭐랑 같애? 이거랑 같고 이게 이렇게 됐대 이게 이렇게 extended into 이렇게 확장이 됐대 똑같은 거 아니야? 됐어요? 그럼 얘들아 봐봐 이거를 주거라고 국어식으로 그렇게 한글 입듯이 해석하는 게 아니라고 자 여기 보세요 이 뒤에 mental institution 이딴 거 보지 마시고 전체 틀을 봐 뭐가 나와야 돼 여기에 빈칸에 뭐 들어와야 돼 그래 주관적 경험이 들어와야지 주관적 경험이 외부 환경으로 확장이 됐다며 그러면 반대도 맞는 말이야 그랬으니까 외부 환경은 뭐가 된 거야 주관적 경험이 돼야지 완전 뭐가 어렵냐고 네 멋대로 읽어서 어려운 거잖아 진짜 따라가잖아 그냥 그렇지? 올해 내내 얘기한 거잖아 올해 출제 자리를 읽어내는 게 가장 중요하다 그거 미친듯이 연습했잖아 빈칸 문장을 정확하게 읽어라고 백번 천번 얘기했어 그럼 여기에 나 첫 번째 단서 이거네 뿅 되셨어요? 저 내용이 빠지면 다 틀린 거야 여기까지 동의해요? 됐어? 선생님 저는 쫄려서요 더블 납니다 그러시오 확인할게 다 AAA니까 뭐라고 하나 봐 Environment 네가 찾는 거였네 여기 봐 환경이 뭐가 됐냐 그러니까 저기 환경이 나오면 중요해 안 중요해 중요하지 노란색이 형광펜 환경이 환경이 됐어요? 그다음 여기 형광펜 쳐 Playing is a significant role 중요한 역할을 한대 저거 누구 생각이야? 글쓴이 생각이지? 중요하다 안 중요하다 누구 생각이야? 글쓴 사람 생각이잖아 그럼 이 사람 이 인간이 뭐가 중요하대? 환경은 되게 중요하다 뭐하는데? 의미 있는 Internal Process 내적 과정을 뭐한데요? 어 도와주는데 잠깐만 환경이 뭐랑 연결되어 있대? 내적인 과정을 내적 프로세스를 만드는 데 도움을 준대 그럼 이 말이랑 지금 네가 읽은 거랑 똑같은 거 아니야? 그치? 여기는 내적 과정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여기는 내적 과정을 어떻게 표현했어? 주관적인 경험이다 이렇게 표현한 거 아니야 내용 바뀐 거 있어 없어? 없잖아 똑같네 됐어요? 빈칸에 뭐가 필요해? 내적인 과정을 형성해 외부가 또 주관적인 경험을 형성해 뭐가? 외부 환경이 되셨어? 그냥 소설 쓰는 게 아니고 의역하는 게 아니고 그냥 읽는 그대로 단서를 따라가는 거야 됐어? 마지막 이제 읽고 끝낼래 This Couple System 자 요거를 어떻게 된대? 어 이거를 자 Subjective Experience 심지어 이렇게까지 줬어 네가 놓칠까봐 야 이 말은 뭐냐면 주관적인 경험과 환경은 오 대박 똑같이 나왔네 여기 주관적인 경험과 환경은 어떻게 움직여요? 마치 결합된 시스템처럼 움직입니다 아 이거 뭐래? 하나로 묶어서 본 거야 됐지? 바뀐 거 있어요? 없잖아 아 너무 쉬운 거 같은데? 안 그래? 이것은 이런 결합된 시스템은 어떻게 돼? 완벽한 인지 시스템으로 여겨진대 아 그렇구나 내용 바뀐 거 있어 없어? 없어 빈칸에 무조건 뭐가 필요해? 내적 과정을 형성하고 주관적인 경험이랑 연결돼 있다 이 말이 무조건 들어가 있으면 돼 맞지? 그거 없으면 틀린 거야 그 다음 선생님 쫄린다구요? 더 보세요 해봐 자 앞에 문장 만약에 내가 읽었는데 뭔 말인지 모르겠어? 뭔 상관이고 Daddy's에다가 빨간색 형광펜 쳤지? 즉 이렇게 얘기했잖아 야 해볼게 즉 앞에 블라블라블라 헛소리 많이 써놨는데 이거 해석 잘 안됐어도 뭔 상관이냐고 항상 하고 싶은 주절이 중요한데 노란색 형광펜 아 또 나왔네 심지어 니네 이거는 아예 Research라는 단어가 Has shown이라는 단어가 똑같이 최근에 연습했던 단어 교재 보세요 프린트에 있으니까 똑같이 Research는 뭐야? 실험 연구 조사 또 나왔네 뭘 나타내 권위죠 연구를 했어 내 개인 느낌이 아니잖아 권위가 나온 거는 방금 전에도 얘기했습니다 1교시에도 권위는 뭐한다고 그랬죠? 필자가 자신의 주장을 강화한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맞아 그럼 이건 뭐야 또 필자가 하고 싶은 말 맞지 중요한 문장 뭐라고 하는지 마지막 오답 확인하고 끝낼게 자 이렇게 얘기했대요 Our decision 우리 결정이라는 건 영향을 받아요 뭐에 의해서 다양한 Institutional practices 제도적인 관행에 의해서 제도적 관행 제도적 관행 그러면 뭐야 이건 환경이지 주변 환경이잖아 얘들아 여기도 아까 A라메 여기도 A라메 앞에도 A라메 그러면 다 같은 내용으로 볼 수 있어야지 자 우리 결정 그리고 제도적인 관행 제도적인 어떤 습성 제도적인 관행이나 제도적인 시스템 같은 건 뭐가 되는 거예요? 외적 환경이지 그 외적 환경이 뭘 만들었대? 우리의 결정을 만들었대 내용 바뀐 거 있어 없어? 없지 개인적인 경험에 영향을 주고 우리의 결정에 영향을 주고 그리고 내적 프로세스에 영향을 줬다 그랬잖아 바뀐 거 있어? 없어 그럼 네가 지금 읽은 저 단어가 선지에 없으면 오답인 거야 됐냐? 확인할게 연락시오 여기 봐 1번 지문을 뭐 끝까지 읽는 게 하나도 없네 너무 단서가 너무 명확하게 떠가지고 확인할게 정말 완전 똑같이 우리가 연습했던 그냥 그대로 개념 그대로 풀고 있어요 자 1번 affect our subjective experience and solution 아 이거보다 어떻게 더 좋아? 어? 아니 그 그대로 나왔잖아 주관적인 경험에 영향을 주고 그리고 이거 바꿨었네 solution 해결책이니까 뭐가 돼요? 결정이 되겠네 1번 아주 좋아요 되셨어? 그 다음 2번 봐 2번부터 단어를 어떻게 써야 하나 보세요 야 independent 독립돼 있니? 독립돼 있는 게 아니라 뭐라고 그랬어? 결합돼 있다고 했잖아 그렇지 두 개는 엄청 밀접한 관계라며 그러니까 independent에다가 X 죽어도 안 되는 거 알겠지? 됐어요? 3번 position social experience 사회적인 경험 얘기야? 사회적인 경험이 아니라 주관적인 경험이었잖아 그러니까 소셜에다가 X 되셨어? 오케이 그 다음 4번 comprise subjective interpretation of the environment 환경에 대한 주관적인 해석 지금 환경을 어떻게 주관적으로 해석하고 있는지 그런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 얘기 아니잖아 그렇지? 환경을 해석하는 방법을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 주변 환경이 개인에게 영향을 준다 그랬지 환경을 어떻게 해석하라 이런 말이 어디 있어 말도 안 되는 소리하고 있는 거지 완전히 헛소리 없는 말이잖아 그 다음 마지막 5번 facilitate the construction of our concept of subjectivity 뭐한데? 주관성에 주관성에 대한 우리 개념의 구축 주관성에 대한 우리 개념을 구축한다? 이런 말이 있어? 주관성이 뭔지 주변 환경들이 그걸 알려줘요? 주관성이란 이런 거야 개념 구축은 이렇게 해야 돼 이런 말이 어디 있어? 주변 환경을 뭘 한다고 나왔어? 우리 결정에 영향을 주고 우리 경험에 영향을 준다 그랬지 이런 무슨 주관성의 개념이 뭐다 이런 얘기를 한 거 아니고 멋있는 말 되셨어? 안 나온 말을 왜 찍어? 없는데 됐죠? 그래서 정답 몇 번인 거야? 응 하나밖에 안 되네 1번 연락심네 그치 없잖아 지금 사진 단서를 들고 있는 선지가 아무데도 됐어요 똑같이 풀었네 34번 33번 지금 최근에 4주 안에 수업했던 내용이랑 그냥 100% 똑같습니다 새로운 말 한 마디도 안 하잖아 그치? 심지어 우리가 했던 것보다 더 쉬워 아니 솔직히 어려운 거 있어요? 문장 해석이 어렵니? 아니면 뭐 논리가 복잡한 게 있어? 없는데 여기 돼? 자 여기까지 정리합니다 다 1, 2, 3, 4, 5, 6, 7, 8, 9, 9, 10